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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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든든한 남자? 네 든든한 남자 아 좋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서년씨는? 저는 송중기 선배님이요 송중기 선배님이요 이상형이 아까 닿고 옵니다 아 톡 콕 집어서 이상형은 송중기 키스신은 여진구 요즘 연기력에 물이 올랐죠 여진구씨와의 키스신의 안방극장도 심쿵했습니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네?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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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구씨와 익히스씨는 좋았습니다 웬만해서 다들 구설수를 피해가시는 여러분들 잠깐만 사랑니는 지금 무슨 사안인지 잠깐 파악하고 있어? 당연하지 어떤 사안인데? 얘기해도 돼? 장모님이 있다가 없어졌잖아 장모님이 계시다가 계시다가 없어졌잖아 이따 없어졌으니까 어때? 가슴 운동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하면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 이 정도면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영철이는 5% 넘으면 진짜 하차할 거야? AOA편 위기 아니야? 이거 5%? 그럼 설에는 내가 하차했으면 좋겠어? 난 별 생각 없어 이게 더 이게 더 이게 네 의견 아닌데 나는 상관없어 그냥 이게 너가 그냥 궁금한 거야? 그냥 한 번 먹어봐도 돼요? 네 딸린다 어우 떨린다 뭐로 봤냐? 잠깐만 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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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stroke 잠깐만 더 주세요 잠깐만 더 주세요 음, 음, 완전 향신료 맛이... 와, 그때는 완전히 진짜로 막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살짝 손만 스쳐도 막 그날... 막 눈이 계속 연상이 되는 거니까요. 계속 생각나고. 석연 씨는 알고 계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잠깐 두 분이 연습생 때 이제 재현 씨가 짝사랑을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연습생 중에 동갑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 친구. 설현 다이어트. 아, 맞아. 설현 다이어트가 뭔데? 인터넷에 내 다이어트가 되게 많아. 설현 다이어트 침이 나와? 설현 다, 설현 다. 근데 사실 막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 식당 같은 거는 다 거짓말이고. 누가 정리해서 올린 거야? 거짓말인데 어떻게 나와 있는... 이렇게 놀러 나냐고 거의 내가 짐꾼이었지. 근데 희철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아. 그건 아닌 거 같아, 그치? 와, 이게 세 명이서 덤비니까 내가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거짓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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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